아 요즘은 조금만 무리를 해도 금방 피곤해지네 그게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서 그렇다잖아 활성산소? 그거 많으면 금방 늙는다는데 금방 늙기만 해?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거기다가 암까지 다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잖아 야 그거 활성산소가 아니라 완전히 독성산소네 여보 우리 이거 얼룩 먹고 몸에 있는 활성산소 딱 없애버리자 뭐야? 좋은 거야? 세계 4대 기적의 물보다 수소가 더 많은 하이젠 소수 바꾸면 건강해집니다 수소수는 하이젠